경북도 의회는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 추진할 주요 시책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시책은 도 의원들이 일선시 군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소통 대의를 강화하고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일정 수 이상 정당 소속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내년 3.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도의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청소년 의회 교실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.